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하이당의 간다 아나운서 박은모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우리 편안내과의 이광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만이 정확하게는 또 어느 정도가 돼야 비만인지 궁금해요.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쌓여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를 간단히 체중을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이 바로 체질량지수라고 합니다.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데요. 최근에는 30 이상을 2단계 비만, 또 35 이상을 3단계 비만이라고 하여서 비만으로 인해 동반한 질환의 위험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비만이라는 게 체질량지수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좀 보기에 뚱뚱하다거나 팔다리는 유독 또 얇은데 배가 나온 것만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배가 나온 비만을 더 좋지 않은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은 특히나 여러 가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의 경우 여자의 경우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앉아서만 일하는 직장인 분들이나 중년 이상의 성인의 경우, 또 잦은 음주를 하는 경우 운동량과 대사량이 점차 떨어지면서 지방이 복부 쪽으로 축적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복부 비만의 위험도와 함께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냥 비만보다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비만이라는 게 심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크잖아요.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지정하였듯이 비만은 이제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은 물론 뇌졸증, 심근경색, 골관절념, 그리고 여러 가지 암까지도 발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비만인 경우 중증, 코비드19의 감염의 위험과 악화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우리 편안 내과의 이광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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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